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 네 염 안녕 iedz barely 안녕 나ия 오늘은 어디 왔죠 버셔요. 왜 왔어요? 네? 오늘 오랜만에 머리를 내렸습니다. 저는 오랜만에 머리를 갈랐어요. 오늘 머리 색깔 보시면 파란색 초록색 저번에 칠했는데 머리를 감아도 감아도 색이 빠지지 않는 보라색 오늘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오늘 브이로그야? 어 터너 여기는 여기는 다 쇼를 하나 더 쇼 쇼를 하나 더 쇼 get 뭘 봐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아 свab 이거 인생 색 서로의 기대 편한 남을 느껴 서로의 기대 편한 남을 느껴 정원은 우린 그런 거 없어? 영상 중간 이것마다 있어 그게 뭐야? 그거 너네가 만들어주면 내가 쓸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런 걸 안 해줘 피아노? 그래서 그거 목소리도 알았잖아요?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편집해야 돼 코파 거 피아노? 예연씨 예연씨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속아준다 안녕하세요 아 내꺼야 항상 그렇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찍어주자 뭔 소리야 형 형 한 번만 얘기 안 했어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정원씨 배고파요 오 아 아 정원님 이름부터 오늘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이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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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름부터 이름부터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홍보를 한다 더욱 더욱 네 제가 이 선풍기를 묘사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리허설 끝낸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. 리허설 끝낸 소감. 리허설 끝낸 소감이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허설 끝낸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? 다시 말씀해주세요. 되게.. 네, 되게 먹고 싶다고요? 알겠습니다. 의연이가 센터를 잘 못 맞춰서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. 민기, 센터가 안 맞을 때는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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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허설 끝낸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. 일단은 조명 좀 켜드릴게요. 일단은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다음에 있을. 카메라 리허설도 저희가 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, 현장에 남아있는 백겔입니다. 왜 여기 있는 거야? 드라마. 지금 저희는 더 쇼. 조명이 좀 약해요. 조명 한 두 개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조명 들어갈게요. 지금 저희는 더 쇼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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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녹은용 마이크는 이렇게 꺾거려주셔야 돼요. 아아. 동인아 음성 맞추자. 네. 아아. 새로 들어온 메이크업인데요. 여기 빨리 분실 좀 해주세요. 아아. 아아. 자 조명 들어갈게요. 네. 화면 조정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우리 호령씨. 아 두 분에서 저녁을 드시나 봐요. 안녕하세요. 밥 먹으면 왜 이렇게 놀래. 배고파서. 아 저기가 밥 먹고. 밤보.. 뭐 찌그색. 밥 먹는데? 밥 먹는데.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확대하고 제 맘대로 하거든요 해주세요 케이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안 드세요 그래 렌즈맛 지금 케이크 엄청 맛있어 내가 왕년에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맛있니? 맛있니? 나 오늘 딸기를 좋아하는데 되게 신선하네 딸기가 팝스인 서울 모니터링 중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? 제이씨 어땠어요?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근데 그 생방 시작할 때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맞아 맞아 금방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처음에 당황스러운데 시작하자마자 한 5초 10초 뒤부터는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감을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오늘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인가요? 네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멋진거 스킬바를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운씨 고생했어요 끝! 저희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 안녕 안녕 또 보자군 왜 저래 안녕